louis 주문한 홍수 홍수 집주 지금 방 못들어온다 해남 없애라고 이렇게 바람 불어서 사진을 보고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 안녕하세요 너 오늘 유튜버 노래하냐 안녕하세요 나와임부터 계속 찍었는데? 아 그래? 나는 프로 유튜버였어 미안한데 아 미안 그냥 가서 찍은 거였네 그래 야 근데 알새우 찍는데? 그치 알새우 찍 같아 너의 위기인데? 야 우리 찍을래? 야 너 이쁘하지가? 응 저렇게까지 말할까?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대박 맞아 해봐 네가 얼굴이 동그래서 감귤 같아 감귤 같아 난 얼굴이 깨끗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찰스러워 찰스러워 응 맞네 아 명주다 명주 명주다 명주다 그 옆에 주연이다 바람이 좀 덜 부는 거 같지 않아? 맞아 그래? 응 내일은 바람에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말하는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도라르방 도라르방은 원래 저렇게 다양하게 생겼나? 미체 Halo 누연히 이렇게 해보려고 배구가 대구에서 못쓰 인정 이 타구가 나그러워 Aww 진짜 개판이다 여기를 보라고 내가 앞머리 없어서 저쪽에 귤 많다 우리 그거부터 찍으면 안돼 찍고 시작하자 다들 무슨 유튜버들 뭐냐 사랑해 빨리 호랑해 자랑하라고 호랑하라는게 아니고 나뭇가지 물 많이 땄어요 아까 떨어뜨린 3개가 너무 아파 무지개 땄어 무지개 땄어 오 찍었네 오 잘 되셨다 미쳤다 3시 40분인데 4시 50분까지 오라고 그랬다고? 응 3시 50분 아니고? 응 진짜 4시 50분까지 했어? 얘 아무것도 없지? 응 예쁘다 그랬는데 미미쌤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친구들 밥 먹을 준비 됐나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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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아 시원아 여기 봐봐 뭐? 여기로 봐봐 여기 키즈존 우리 키즈존 사랑해 주자 이거 오븐이 자꾸 빠져 이거 그냥 깨는거야 이거 그냥 깨는거야 여기 와봅시다 불 끄면 좋겠어 불 끌까? 응 우리 너무 웃긴데 웃을 수 없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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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嗎? 지금 집어는 또 다른 거 우리 쇼 응 우리 은은ём 놀아 빨리